를 느끼고 있어요. 정말 대단하시구요. 저거 얼굴 한지는 조금 됐는데 실력이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 어마어마, 어마무시무시합니다. 오늘 우리 서천에서 함께하고 있는데 아주 굉장히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. 어떻게 감성을 푹 젖을 준비가 됐었습니까 여러분? 네! 자 우리 소주 팬 여러분! 네! 우리 윤딴단씨에게 여러분의 함수를 써주세요! 아까 제일 처음에 우리 김승진씨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음반을 발표를 해서 지금 한 35, 6년 정도 됐거든요.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친구들이 이제 30년 넘으면 지금 어머님들이 될 거예요. 그래서 그 때 이 애들을 낳을 겁니다. 그 애들이 이만큼 됐을 때 내가 그때 그랬어 하면서 그 추억을 같이 한번 챙겨보지 않을까 싶습니다. 어떤 친구는 핸드폰 거기다가 사인도 받아가구요. 어떤 친구는 이 파우치 빼 거기다 사인을 받아가더라구요. 그 친구야 나중에 결혼해서 시집가갖고 자식나도 그거 자랑하고 다녀라 했더니 갑오로 내리겼다고. 네! 자 준비가 이제 좀 하고 있습니다. 오늘 그 많은 가수분들이 있어요.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그 멋진 꿈을 좀 키워 그런 무대가 될텐데. 특히 오늘 그 서찰을 함께하고 있는 이 전국가유제가 우리 한삼모시 전국가유제가 여기서 발굴돼서 전국의 좀 멋진 가수로 활동을 하고. 그리고 특히 우리 한삼모시를 좀 잘 알릴 수 있는 그런 가수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오늘 끝자락에는 여러분들 또 좋아하는 우리 그 트로트의 신사. 네 우리 누군가요? 누군가! 네! 무조건 다 육단단이군요. 트로트기 신사는 또 우리 서른도시 함께하는 시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자 즐겨주시고. 내일 프로그램도 또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데. 내일은 그 축하 무대로 아마 부활. 네 또 우리나라의 그 락을 쭉 이어가고 계신 대부 부활 선생님들께서. 또 분들 또 준비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. 자 준비가 됐나요? 네 알겠습니다. 자 악기 세팅이 아주 이쁘게 잘 세팅되고 있어요. 오늘 그 여성팬들 우리 소녀 친구들. 네 오늘 혹시 육단단 분이 워낙 에너지가 많이 넘쳐서. 여러분들께 호흡을 잘 하실 수가 있을 텐데. 혹시나 걱정돼서 얘기합니다. 갑자기 음악에 취해서 자기도 모르게 정신적으로 툭 놓고. 무대 위에 떠오르는 사람이 생길 수 있어요. 네 조심하시고. 야 이거 둘러치를 어떻게 해봐. 나 안 웃고. 그 저기 현수막 한번 들어줘 보세요. 그 만든 거. 한번 일어나 봐봐. 저기 감독님 한번 보여줘보세요. 저쪽에 저 밑에 거. 네. 그 글씨 써져 있는 거. 네 현수막. 네. 한번 들어봐봐 이렇게. 아 잠깐만요. 네. 아직 우리는 학생이나 돈이 없어서. 네. 보여요? 저거? 네. 에이포 종이에다가 저렇게 현수막으로. 일단단 사랑하는 마음을 불러주셨습니다. 네? 무력증이에요. 뭐예요? 무력증. 트로트. 저건 뭐예요? 저 종이가. 무력증. 아하. 수료증서. 이야. 뭘 수료했는지 모르겠지만. 하여튼 수료증에다가. 네. 저렇게 윤딴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. 참 좋아요. 자. 이제 한번 출발을 해 보겠습니다. 오늘 여러 곡을 준비했는데요. 좀 같이 좀 호흡해 주시고. 우리 어머님들이 좀 잘 즐겨서 함께 노래할 수 있는 그런 곡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싱어송라이터고요. 우리 친구가 노래를 좀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. 어. 뭐. 그. 뭐. 장범준씨도. 그렇게 해서 뭐. 활동하면서. 되게 좀 멋진 스타가 잘 되고 있잖아요. 우리 윤딴단도. 앞으로 아마. 어. 우리 서천에서 이렇게 인기물이라고 있는 거 보니까. 이제 전국으로. 지금 이제. 여러분들과 함께 럭키 할 날이. 얼마.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. 자. 준비. 다 된 것 같아요. 하아. 하아. 하아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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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물 준비가 됐습니까. 예. 네. 우리 어머님들 됐나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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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잖하지 마시고. 이 시간만큼은 맘뿐 놀아 주십시오. 자. 함께 출발해 보겠습니다. 어떻게 해. 2017. 한산. 무시 정국가요제. 이번에 이어지는 축하의 무대 시간은요. 우리 어머님들 즐거우세요. 이 친구는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인사를 여기서 처음 드리는 것 같네요. 됐어요. 가볼까?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. 여러분 소리 질러주세요. 유 땅당입니다. 유 땅당입니다.